초급자를 위한 재미있는 모델링 이번 시간은 이미지처럼 복잡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야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모델링에 접근하면 좋은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3D로 모델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형태고 작업도 많겠죠 그리고 2D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모델링을 하고 싶으신가요? 생각보다는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 일단 기본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쉐입에 있는 스플라인을 가지고 작업할 것 같아요 기본 형태의 사각형을 만들게요 기본 형태를 만들고 여기에 이렇게 가는 라인들을 두께 없이 라인으로 만들게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형태하고 비슷하게만 만듭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스플라인을 만들면 이 스플라인들을 오른쪽으로 하나 더 복사해 놓을게요 기존에 맥스를 배우셨던 분들은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 사각형을 선택하고 에디탭을 스플라인으로 컴퍼팅 하죠 그리고 어테치 명령으로 필요한 스플라인을 합칩니다 물론 어테치 멀티 명령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오른쪽에 스플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물체가 되면 스플라인을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a 그리고 두께를 주기 위해서 아웃라인을 사용합니다 이때 센터 옵션을 사용해야지 양쪽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센터 옵션을 체크하고 두께를 만들어 주죠 원하는 두께가 만들어지면 이제 블린을 하게 됩니다 블린을 할 때는 사각형에서 나머지 안쪽에 있는 라인들을 모두 빼내야겠죠 그래서 블린에서는 서프트랙션 명령으로 나머지 라인들을 빼냅니다 근데 이렇게 빼내다 보면 하나가 빠지고 두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라인들을 먼저 유니온으로 합치고 블린을 한 번에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블린이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스플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선택이 해제가 되는 경우도 생기죠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 바깥쪽에 있는 게 나눠질 경우에 다시 바깥쪽에 있는 걸 선택하고 블린을 해 나가겠죠 블린이 안 될 경우도 생기겠죠 에디 스플라인 안에서 블린을 한다는 건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려면 블린이 되게끔 하고 다른 작업들을 해서 블린이 안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작업을 해야지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럼 이 방법이 아닌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복사해 놓은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 볼게요 스플라인을 모두 선택하고 에디 스플라인을 추가합니다 에디 스플라인에서 스플라인을 컨트롤 A로 선택한 다음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센터를 선택하고 아웃라인을 주는 거죠 그럼 앞에서 했던 거 하고 똑같은 모양이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에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 합니다 각각의 물체는 다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죠 사각형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있는 것과 안쪽에 있는 거를 분리합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디테치 하는 거죠 이제 안쪽에 있는 사각형에서 나머지 라인으로 되어 있는 스플라인들을 모두 빼버리면 되겠죠 크리에이트 패널의 쉐입 스플라인에 보면 컴파운드 쉐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쉐입을 블린 할 수 있는 쉐입 블린이 있죠 여기서 Subtract 그리고 라인들을 모두 선택해 줍니다 어때요? 굉장히 빠르고 편하죠 다른 문제 없이 바로 블린이 되니까 원하는 형태를 한 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 물체를 선택하고 에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 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거를 합쳐 준 다음에 쉐입 명령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슈플라인을 이용한 블린을 활용하면 생각보다 복잡한 형태의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걸 응용해서 이런 방식을 응용해서 복잡한 형태 또 필요한 형태를 쉽게 만들고 모델링 해 보세요